아 저희 똥 몇 번 쐈죠? 안 불려서 담밭쌌습니다 몇 분 걸리셨죠? 저희 몇 분 기다렸죠? 1분 안 불렀어요 할 말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몇 분이 남아야죠? 몇 분이 남아야죠? 몇 분이 얼마 안 남아야죠? 추첨해요 팔 잡고 있어요 팔 잡고 10분 하시는 거 저러자 몇 분이 많아 몇 분이 많아 다 부수라 자신 있습니다 확신하라 오늘 다 부수라 네 그렇지 오케이 당겨 일어서 그렇지 그렇지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와 나이스 앉아서 원래대로 그렇지 안 된다 안 된다 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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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주지 마 계속해 디리핑 뭔데? 안 칠 거 아이가? 디리핑 어떻게 된거죠? 네 어떻게 된거죠? 상대 베린 보러 방어하다가 어떻게 된거죠? 여러분 디리핑 하고 그랬으면 갑자기 이렇게 급결써버려 갑자기 이렇게 급결써버려 아 진짜 갑자기 말이 되나? 갑자기 이렇게 급결써버려 아니 갑자기 이렇게 급결써버려 맛있어 띠엔라이드 백 다 먹었지? 다 먹었지? 다 먹었지? 와 와아.. 잡았지? 처음 쳐서 또 안 가는 것 같아 와아.. 걸릴 것 같은데.. 대구라 걸릴 것 같은데.. 와.. 방금은 별명.. 거기서 좀 힘들어.. 여기서 이겨야 돼 이겨야 힘들어 아.. 햇살이 있어 아.. 아.. 여기 있어 좋아 잡았고.. 펜치 못 잡았다.. 웨이터가 돼? 셋업이.. 근데 여기서.. 내가 타이밍이 있거든 저거 아.. 말했지 맞지? 아홉키 저 타이밍이 있다 홀트라운? 잡힌다니까 앉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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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오오오오오오.. 오오오오오.. 안돼 안돼 오오오오오.. 잘 건네있어.. 그렇지 나이스 출발 힘을 안쓴다고 힘을 안쓰고 게임을 계속 그냥 1대1만 넘어가면 끝난다 역전 불가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